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영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파주 파주에 와있습니다 여기 장난콩 축제에 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 안녕 지금 저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튀김이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아 일단 저는 돼지고기 좀 해요 돼지고기 근데 여기 지금 돼지고기 있는데 공짜로 푸 있대요 공짜로 국산 돼지를 하는데 제가 지금 찾고 있고 안녕하세요 바이킹 타고 돈 다 써가지고 돼지고기 돼지고기 무료로 먹으러 왔습니다 어 저기 있네 한동 아 저거다 저거다 저게 푸드트럭인데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 돼지 한동 이게 국산 돼지고기라 해서 이거 줍으면 되나? 어 졸귀 와 쟤를 먹으면 돼 쟤를 먹으면 돼 쟤를 먹으면 돼 저 돼지를 먹으면 돼 와 줄고 싶어 줄고 싶어 와 우리 돼지 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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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동 자 가장 마음에 드는 한동 한번 골라볼까요 전 벗고 있는데 자 화복 한동 감사합니다 야 어우 체형냄새 냄새 봐봐 와 수육 야 비주얼 야 비주얼 와 죽인다 야 한동 비주얼 우리 돼지 색깔 마카라 국내에서 냄새 맡아 아침 오 하하하 고생해요 아 국내산 돼지 모드로 왔던 거라서 기타 맛있거든요 뭐 드시고 싶으시면 시청해주신 기리만 본다고 검색하시면 네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렴한 과학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차차하신다고 차차 차차 흘렸던 흘렸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르신 얼마나 촉촉하시겠어요 아유 좀 촉촉하시면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여러분들 타락하시면 안 돼요? 아유 이렇게 촉촉하게 드시고 아유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 여러분 이거 박살나요? 아 저 이거 몰랐는데 진짜 맛있어 박살납니다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